호랑이 호랑이가 제일 제일 힘쎄지 사자지 사자지 호랑이도 힘쎄고 사자도 힘쎄지 누가 더 센데 글쎄 누가 더 센지는 모르겠지만 호랑이랑 사자보다 더 힘센 친구는 아는데 어? 정말? 더 힘센 친구가 있어? 누구야? 그건 바로바로 깨미같은 공룡이지 어? 깨미는 힘 안 쎄 깨미는 아기 공룡이잖아 아주아주 힘센 공룡이 있다고 뭐하네 그건 어 이름이 뭐더라 다 다 다 다 누가 알아? 어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 철칸 우리 찾아볼까? 좋아 좋아 뭐든지 알려드려 그렇다고요 저희가 알 알 알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고 우리 찾아볼까 우리 찾아볼까 우리 찾아볼까 우리 찾아볼까 우리 찾아볼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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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센 공룡의 이름 하우세 진아 오 지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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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매 힘센 공룡 이름 알았어? 하하하 한반도에 공룡을 찾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제일 힘센 공룡을 찾았지 뭐야 기다려봐 좋아 우와 됐다 깨미 따라 준비 됐지 좋아 좋아 깨미 따라 책도 끌어 깨 최일자일 힘센 공룡을 찾아라 이야 좋아 우예 우어 공룡이다 이 공룡이 제일 힘센 공룡인가? 아니 프로토케라토스는 힘이 생지 않은 초식 공룡이야 우와 우와, 정말 크다. 그럼 이 공룡이 제일 제일 힘세? 아니, 구경고사우루스도 몸집은 크지만 힘이 제일 세진 않아. 아아! 우와, 힘세기로 치면 바로 나지. 우와, 무섭게 생겼다. 그게 바로 제일 힘센 공룡 타르보사우루스야. 내가 얼마나 힘센지 보여줄까? 어디? 침타운 사우루스, 맛있게 생겼는걸?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보고 있었지.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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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보사우스는 사냥도 잘하며, 싸움도 아주 잘해. 흠, 싸움은 나, 테레지노사우루스가 더 잘할걸? 나 잘 싸우지? 으응, 대기야. 우아, 달려줘! 어때? 타르보사우루스 정말 힘세지? 우와, 제일 제일 힘센 타르보사우루스 멋지다! 멋져, 멋져. 떠오른 떠오른. 감사합니다.